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윤종군입니다. 두꺼운 브리핑 하도록 하겠습니다. 눈덩이처럼 커져가는 명태군 게이트, 검찰이 못하겠다면 특검수사로 밝히겠습니다. 명태균 씨가 김 여사와 상상도 못할 공적 대화를 자주 나눴다며 자신의 실세임을 거듭 과시했습니다. 대통령 부인과 선거 컨설턴트가 무슨 공적 대화를 나눴다는 말입니까? 수시로 국정을 농단했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도대체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명 씨에게 무슨 약점을 잡힌 것입니까? 내내 침묵하다 마지못해 거짓 해명을 내놓는 행태도 황당하지만 저렇게 떠드는데도 고발은커녕 아무 대응도 못하는 것이 너무나 수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더 늦기 전에 명 씨를 고발해야 합니다. 나라를 혼란스럽게 하고 국민을 피곤하게 하는데 왜 방치하고 있습니까? 심지어 여권에서도 명 씨를 법대로 처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미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커져버렸습니다. 불법 여론조작, 공천개입, 비선에 의한 국정농단, 여러 가지 의혹이 좌시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명태균 씨가 제2의 최순실이라는 얘기가 나온 지 오래입니다. 여당의 질이 멸렬한 모습도 한심합니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명 씨의 카톡 공개 한방에 넉다운 당했습니다. 명품백, 주가 조작 불기소로 정권의 개가 된 검찰은 망부석이 되었습니다. 정답은 특검뿐입니다. 국민들은 지난 대선 과정과 당선 이후 명 씨와 대통령 부부가 얼마나 깊이 소통해왔고 어떻게 국정을 농단해왔는지 알 권리가 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 뜻을 받들어 지난주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을 반드시 관철시키겠습니다. 성역 없는 특검 수사를 통해 명태균, 김건희 국정농단 의혹의 실체를 철저히 파헤칠 것입니다. 명태균, 김건희 국정농단 의혹은 절대로 그냥 넘길 수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아무리 거부권을 행사해도 진실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끝끝내 특검을 거부한다면 국민의 혹독한 심판을 각오해야 할 것입니다. 김건희 로펌으로 전락한 대국민 사기꾼 최재훈 부장검사를 탈핵하겠습니다. 지난 17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2부 최재훈 부장검사의 거짓말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검찰의 브리핑과 달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관련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영장을 청구한 적 없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조차 한 적이 없었습니다. 확인하면 금방 드러날 거짓말을 서슴지 않은 것입니다. 사건이 일파만파되고 있는데도 검찰은 오해라는 등 오히려 언론 탓을 하며 사과조차 거부하고 있습니다. 전 국민을 속이려고 해놓고 사과조차 거부하다니 이렇게 오만할 수 있다는 것이 놀랍습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으니 뵈는 것이 없습니까? 법도 우습고 국민도 우스워 보입니까? 일개 부장검사가 책임지지도 못할 거짓말을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최재훈 부장검사는 누구의 지시로 이 같은 거짓말을 했는지 자백하십시오. 김건희 여사를 지키기 위해 면죄부 수사를 하고 거짓말 브리핑을 하는 검찰 행태는 조직의 존재 이유인 사법정의 실현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국민께서는 김건희 로펌으로 전락한 검찰이 국민의 대변자로 돌아올 것으로 기대하시지 않습니다. 검찰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면죄부 처분을 두고두고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거짓말과 기만으로 국민을 저버린 최재훈 부장검사 등 이번 수사에 지휘계통에 있는 파렴치한 법기술자들을 탄핵하고 검찰을 근본부터 뜯어 고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